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장인, 장모를 모른다는 것과 아내가 유일하게 만나는 초등학생 외조카뿐이었죠. 결국 뭔가 꺼림직했던 남편은 아내 몰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외조카는 다름 아닌 아내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남성. 이혼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40대 초반의 남편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남편은 자신의 적극적 구애로 결혼에 이르렀는데 사연 소개를 일단 해보죠. 네, 이게 뭐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런 주제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마흔이 넘은 40대 초반의 남성인데 노총각 소리를 들으면서 결혼을 쭉 미뤘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눈이 너무 까다로워. 배우자를 고르는 여성에 대한 눈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었어요. 거래처를 많이 돌게 되죠. 어느 날 첫눈에 반하게 만든 여성을 거래처에서 만납니다. 궁금해졌겠죠. 상당히 좀 단아하고 반듯한 이미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구애했습니다. 내가 찾던 여성은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이 여성도 결국 구애에 반응을 했어요. 둘이 연애관계에 접어들었는데 이 남성은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노총각으로 살았나 보다.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여성은 뭔가 결혼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용일 평론가가 반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아니요.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제안을 하니까 여성은 좀 주저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성이 주저하는 이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할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뭐냐 하면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남성에게 이제 하나 둘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폭력과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굉장히 찌든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부모는 자신에게 돈까지 요구하고 손을 벌린다. 여러 가지 지긋지긋한 가족들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었다. 단 한 명.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빠가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오빠의 딸. 외조카가 되죠. 그 초등학생인 죽은 오빠의 딸과만 연락을 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이 남성. 오히려 괜찮다. 개의치 않고 본인이 첫눈에 반한 여성에게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다.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 여성의 가족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남성은 이미 여성의 모든 과거를 다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성이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불안 가정사를 얘기했죠. 내가 다 안고 수용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원만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직 잘 흘러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가 된 것 같아요. 직장은 그만두고. 이제 잘 탈구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막상 다 끌어안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처갓집하고의 교류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 꾸준히 그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진짜 안 만날까? 진짜 교류 안 할까? 이런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유난히 데려오는 사망한 오빠의 딸.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좀 이상한 느낌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오빠가 이혼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망하고 내가 키워오다 보니까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다 하고 이 여성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일단 저 그림을 봐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저 남성이 어느 날부터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내가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이게 한두 번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 관계고 매일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영원히 속일 수가 없죠. 결혼 3년 차가 됐는데 남성의 불만이 생겼어요. 이제 신혼, 허니문이 지났죠. 그럼 우리가 나이도 있고 아이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 이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남편은 왜 이 아내는 아이를 원치 않을까? 남편은 당연히 아이는 가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김복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3년 됐는데 내가 장인, 장모 얼굴도 몰라요. 아니 장인, 장모가 없으면 이해가 돼요. 아예 이 세상뿐이 아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생존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3년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만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외조카의 존재예요. 외조카도 잘합니다. 결혼 생활 3년이면. 그런데 씀씀이가 커져요. 학용품 사주죠. 옷 사주죠. 모든 비용 들어가죠. 거기다 외조카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행사는 정말 다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소리 합니다. 결국 외조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한테서 돌아온 말은 자식 같은 외조카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의 의혹이 결국은 관청으로 가게 만들죠.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를 떼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는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건 결혼 경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외조카는 자식 같은 외조카가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6개월 교제한 다음에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띄워봤더니 결혼도 했고 자식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인한 순간 이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혼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 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큰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모든 걸 숨기고 결혼한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까? 혼인을 돌릴 수 있는 방법, 혼인 무효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자가 상당히 컸을 때는 무효를 시킬 수가 있고 하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특히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이 됐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 이혼 여부, 출산 여부 이런 것들은 혼인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력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혼인을 했을 때 배우자 상대방은 혼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혼인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반문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마 여러 가정사에 대한 얘기하지만 남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 묻고 가겠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혼인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줬고 또는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혼인까지 이어졌다면 그 후에 그 사실을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사기라고 하는 게 속았다는 건데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박준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2016년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혼인 취소다.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졌습니다. 아내가 출산 사실이 있었지만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출산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우리의 내 애가 아니다. 나 애 낳지 않았다. 또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 아이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 이미 출산한 혼인 전에 출산을 한 그 자녀가 생존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지 또는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을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지 향후에 양육자가 변경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두루 봐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인지를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사건에서는 13살 때 강간을 당해서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지도 않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 건데 이 사안은 사실 적극적으로 거짓말도 했고 여전히 계속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저도 박준표 변호사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 자체에 지금 오늘 남성이 저희에게 자문을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이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 취소 소송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런 혼인 취소 사유, 사기를 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이후로는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떴을 때 알았잖아요. 알고 나서 석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걸 이후로 혼인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안 자체는 혼인 취소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이혼을 한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느냐.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혼으로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자료 받을 수 있겠고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니까 또한 두 번째 만약에 혼인 취소가 인정된다면 그 역시 혼인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사기를 냈고 내가 속았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위자료 가능합니다. 아마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혼이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반면 혼인 무효인 경우에는 안 남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설령 혼인 취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혼인 취소 관련해서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야 될까요? 혼인 취소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년 동안 살면서 이 아내는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었는데 왜 당시에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 삶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 보니까 아예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